오늘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빠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계가 왜 멈춰버린 걸까요? 깔끔한 일처리가 전문인 아빠. 원인을 찾아 봅니다. 누나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장사해야 돼요. 도장난 거 멈추는 거예요? 네. 한 곳에 나사가 풀려 기계 작동이 멈춘 것. 오늘 생산 목표량을 맞춰야 하니 기계 수리에 집중합니다. 나사가 잘 조여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공장장님이 직접 나설 법한데. 우다야 씨를 지켜보기만 하시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빠. 우다야 씨를 지켜보기만 하시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빠. 아, 힘받았어. 됐어. 그런데 왜, 왜 뭐가 문제가 있었어? 우다야 씨를 지켜보기만 하시네요. 끝까지 안 들어가? 네. 그래, 잘했어. 지금 다 된 거지? 네. 오케이. 빨리 하자. 원자가 원래 저런 것도 그렇게 잘 보시나요? 온 지 이제 2년 돼서 잘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웠는데 그래도 잘하네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놓는 편이에요, 제가. 시간은 걸렸지만 아빠의 활약으로 다시 일이 재개됩니다. 그런데 네팔에서 먹은 김과 맛이 다른지 어째 내용물만 쏙쏙 빼먹는 것 같죠? 그렇다면 맵다고 했던 라면은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오, 후루룩후루룩 폭풍 흡입을 하네요. 너희들 라면 먹을 줄 안다. 한 그릇 뚝딱 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버스 번호를 받은 가족. 자, 그럼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야겠죠. 바로 저 버스를 타면 아빠 회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얼른 타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강길에서 내려와요. 수강길에서 내려와요. 수강길에서 내려 드릴게요. 어머, 이런 행운이. 마침 아빠 회사를 알고 계시는 기사님. 여기서 내리셔서 조금 걸어 들어가시면 돼요. 드디어 정류장에 내린 가족. 고지가 코앞입니다. 아이들도 걸음이 빨라지는 것 같죠? 그때. 어머, 이다야. 식당 사장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내 파란색이었구나. 이건 운명 아닌가요? 어쩜 이래도 찾아가는 길마다 행운이 가득하니 말입니다. 아빠가 여기 와서 밥 먹어요. 밥 카요? 밥 카에데레 카에. 회사까지 안내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아빠, 버인이 잘 만나고 해피? 오케이? 태어나? 오케이. 오케이. 바로 이곳에 그토록 보고 싶던 아빠가 있습니다. 가족을 반겨주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빠 수장에 왔습니다. 아빠가 뭐야? 우다야입니다. 우다야? 몇 살이에요? 10살입니다. 10살? 수프리아입니다. 수피야? 수프리아입니다. 수생? 수익급입니다. 우리 막내, 3살이라는 막내구나, 3살. 이게 아빠예요, 아빠. CCTV로 확인하는 아빠의 뒷모습. 가족의 방문을 전혀 모르는 아빠 우다야 씨. 기계 고장으로 늦어진 작업에 몰두 중입니다. 바로 아래층에 아빠가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가족. 일을 방해할 수 없으니 먼저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나 기숙사 구경에 나섭니다. 눈이 휘덩그레진 수프리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신기한 모양이에요. 멋쟁이 아빠의 빛도 빗어보고. 살림꾼 수프리아는 아빠가 뭘 먹나 냉장고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머, 이건 남자 화장품인데. 그렇다면 엄마 소바 씨의 관심사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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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일하고 잘 먹고는 다니는지 아빠가 걱정인 거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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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Drage. 태어나. 태어나. 힘치. 여기 아빠가 자주 머리 자르는 데가 있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머리 잘라야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apartments eight inquiry을 해줄까? 오케이? 오케이. 꼼짝 instantaneous 이벤트를 위해 가족은 미용실로 향합니다. 한편 아빠는 오늘도 힘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기계 고장으로 퇴근이 늦어진 아빠. 미용실을 간다고 했던 아빠가 향한 곳은. 비자라니요? 건강이 악화됐던 아빠로서는 큰 결심을 한 겁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있어서 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마음을 잡아주고 이렇게 우리랑 같이 더 일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도 되게 고맙고. 이곳은 3주 전 아빠 우다야 씨가 머리를 다듬었던 곳입니다. 머리를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안 자른 거예요. 수프리아가 아빠의 머리를 몰래 감기는 게 오늘 만남의 깜짝 이벤트입니다. 그냥 너 오늘부터 취업해라. 그런데 고사리 손이 탄로나지는 않을까요? 생각보다 어린이 손인 걸 모르겠어요. 어색함이 없었고 계속 어른이 해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사리를, 아이들은 레헨가를 네팔 전통 의상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만남이 가족의 요청으로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는 사실. 3주 전 미용실을 방문한 아빠를 재방문하게끔 작전을 짠 것이죠. 이벤트가 있어서 메시지 당첨되면 그거 와서 보여주시면 무료 커트 해드려요. 당첨되면 오세요. 오늘 바로 그 문자를 아빠에게 보냈었죠. 과연 아빠는 나타날까요? 오, 왔어요, 왔어. 문자 받고 왔어요? 네. 머리 잘라줄게요. 무료로 당첨됐어요. 멋쟁이 아빠가 무료 커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예정된 자리에 아빠 우다야 씨를 앉히고 바로 저기에 가족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문틈으로 아빠의 도착을 알게 된 아이들. 아빠도 그 행복이 멀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보고 싶겠다, 그렇죠? 너무 보고 싶어요. 가족들 만나면 같이 놀라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아기들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수고로 오세요. 머리 샴푸해 드릴게요. 커트를 마무리하고 머리를 감으러 가는 아빠 우다야 씨.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들 앞을 그냥 지나갑니다. 아빠 눈을 가리면 작전 개시. 살금살금 아빠에게로 다가가는 수프리아. 원장님과 바톤 터치를 합니다. 아빠의 머리를 감기기 시작한 수프리아. 아빠의 머리를 감기기 시작한 수프리아. 들키지 않아야 할 텐데요. 10살 딸이 감겨주니 기분이 더 좋다는 건 비밀입니다. 첫째 수프리아가 아빠 머리를 감겨주고 있는 사이. 둘째 수익그리띠의 깜짝 작전이 시작됩니다. 아빠가 앉은 자리 거울에 뭔가를 붙이려는 수익그리띠.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네팔에서부터 직접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거울에 붙인 거죠. 아빠의 반응이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지금이 더 좋아요. 이만하면 아빠 머리 감기기 대성공. 무사히 임무를 마친 수프리아와 수익그리띠. 아우 스릴 만점이네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아빠 우다야 씨.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건 수익그리띠가 그린 그림이죠. 그림을 발견한 아빠. 뭔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글귀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아우 스릴 만점이네요. 이게 무슨 뜻이네요. 아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몰라요. 슈프리아 같은데요. 슈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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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슈프리아.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빠 실망합니다. 와보세요. 아빠. 짜잔. 드디어 만난 아빠와 두 딸. 4살, 7살이었던 아이들이 정말 많이 컸죠. 그간의 그리움이 기쁨의 눈물이 되어 왈칵 쏟아집니다. 딸들이 고마운 아빠입니다. 이제 슈프림 차례인데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든 슈프림을 안고 아빠에게로 향하는 엄마 소바 씨. 그 모습을 발견한 아빠. 왠지 긴장한 눈치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한 아들을 처음으로 안아보게 되니 그런 걸까요? 아빠의 뽀뽀에 슈프림이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고 애타는 아빠의 심정도 모르고. 아빠를 외면하는 슈프림. 결국 엄마에게로 가버립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노력하는 아빠 우다야 씨. 아빠를 만나면 머리카락도 자르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슈프림의 변신은 다음으로 미뤄야겠어요. 기숙사로 돌아온 가족은 네팔에서 가져온 선물을 개봉합니다. 뭔데 아빠가 저래도 감동하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물소 우유를 오랜 시간 저어 유청을 분리시켜 만든 쿠로니입니다. 할머니가 공들여 만들어 보내신 거랍니다. 아들과 간가워지려고 노력하는 아빠 우다야 씨. 다음은 외할아버지가 보낸 2년 된 자연산 꿀입니다. 역시 아들 먼저. 먹는 걸로 조금 친해진 듯하죠. 딸들도 섭섭하지 않게 한입씩. 아빠가 주니까 더 달고 맛있죠? 멋쟁이 아빠의 필수 아이템. 선글라스를 눈독 들이는 아이들. 아빠처럼 한번 써보고요. 우리 마쓰세요. 그럼. 한국에서의 열흘. 가족은 강화도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겨울바다. 처음 본 바다가 썰물로 물이 빠진 상태라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마냥 좋은 아이들이네요. 갯벌은 덤으로 걸어봅니다. 우주 과학 박물관에서는 중력 저항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고요. 우주 공간 이동 장치도 조정해 보고 우주 비행사가 되어 봅니다. 이런 건 기념으로 남겨야겠죠. 새로운 경험에 즐거운 가족. 늦은 저녁.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온천 체험까지.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가족.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이들과 장난도 치고요. 잊지 못할 하루가 그렇게 저뭅니다. 오늘은 어딜 가세요? 슈프림 머리 잘라요, 오늘. 남자 만들어요. 여자 씨. 첫 만남 때 하지 못했던 슈프림의 변신. 오늘은 괜찮을까요? 일단 슈프림을 안심시켜 의자에 앉히는 데는 성공. 와, 너 정말 머리 길다. 드디어 아빠 손으로 직접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혹시나 울까 동영상으로 슈프림의 시선을 돌리고 나머지는 전문가의 손길로 스타일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좋아요. 지금 남자 사람들. 좋아요. 그렇다면 누나들은 소감이 어떠니? 항상 동생의 긴 머리를 보다가 낯선 모양입니다. 짧은 머리로 변신한 슈프림의 모습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아빠를 만나지 못해 머리를 기를 수밖에 없었던 슈프림. 여자아이로 오해받기 일쑤였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어머나 세상에 너 슈프림 맞니? 몰라보게 달라진 상남자가 되어버린 슈프림입니다. 가벼워진 머리만큼 날아갈 듯 슈프림도 기분이 좋은가 봐요. 세상에 아빠와 어쩜 이렇게 닮았니. 가족이 네팔로 돌아가는 날.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자, 갔다 와. 가서 부모님 먹고 건강하게 돌아와. 사장님께 3주간의 휴가를 받은 우다야 씨. 가족과 함께 네팔로 가게 됐습니다. 네팔에 가면 슈프림을 보고 다들 깜짝 놀라겠어요. 바이 바이 코리아. 애는 더 많은 영어 인사들을 가지고rec할 것 같아요. 하루 되기는 엄마의 엄마 prim м이언이 그리기 while 마을 모아다. 그들은 당신에게도 사랑은 먹기 때문에, 이곳에ade 부상에 집중 농장은 아니에요. 그들은 아시지네시피, 그 dois 사람의 마음이 아시지네시피 저녁에. 그리고 아빈이, 아멘이, 아멘이, 아멘이 전형을 믿고, 당신이, 아멘이, 아멘이, 아멘이. 우리가 사랑은 맥이, 아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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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3주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고향 네팔의 기운을 팍팍 받아오시길 바랍니다.